뭐야? 뭐야? 고양이가 죽어 있었어 아니 잠깐 맘에 틀려 오늘 2021년 1월 26일 원정 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뭔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가 들려? 깜짝이야 계십니까?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뭐 훔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만 둘러봐도 되겠.. 잠깐이요 잠깐이요 잠깐.. 혼자 계신게 아니.. 미치겠네 와.. 기운 봐야 기운이 엄청 눌리네 깨십니까? 여기 뭐야? 구조가 왜이래? 누구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계십니까? 뭐가 있는데? 뭐가 움직였다.. 계십니까? 전화시지 마세요 누구세요? 크리스마스 네.. 숨 게는 인사 기름을 ט고 숨 게는 근처에 숨 게는 하나 숨 게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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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누구세요? 뒤에? 잠깐만요.. 바람이겠지? 바람..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미쳐버리니까.. 하지 마세요.. 듣고 있죠? 어디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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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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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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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려가..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잠깐만 내려가.. 잠깐만 내려가.. 아..내려나.. 잠시만.. 잠시 안녕하세요.. 정신이 부족도요.. 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라.. 배신 Romo 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civil상자에 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라.. 아뇨.. 사망자에 이쪽에 보면서..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미끄럼틀에.. 미끄럼틀에 별게 다 있어.. 미끄럼틀.. 미끄럼틀 앞에 있는 강아지가Music.. 미끄럼틀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만하시죠. 저 너무 힘듭니다. 말씀으로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주세요. 뭐 찾으시죠? 어떻게 얘기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조금만 얘기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조금이면 됩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쓰셨던 사람 없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반틈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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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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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H 그럼 여기서 있고 왕자님, 지금 따님분하고 같이 계신거죠? 그죠? 왕자님 그러시죠? 하하니 장난 아니네 왕자님, 탐빼하대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조금 화 좀 푸십시오 조금만 경계심을 낮춰주십시오 예예 여기, 경계심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이게 안되겠다 도구지 안되겠다 자, 무슨 얘기든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든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든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채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가고 있겠습니다 왕자님, 이제 얘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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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저녁에 조금만 기운을 낮춰주십시오 아무나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성의를 보고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늦춰주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쎄게 나오셨는데 나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드립니다 이제 말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드리겠습니다 뭐야? 당신은 빠져있어 빠져있어 당신은 빠져있어 얘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 내 말은 내 말은 나의 공연 나의 정으로